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주수입니다. 2020년 베스트 플러그인 다섯 번째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플러그인은 사실 플러그인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저의 2020년 가장 큰 지름이었고 그리고 제가 리뷰를 준비하고 있기도 한 맥DSP의 무X 믹서라는 플러그인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플러그인이라고 하지 않았냐면요. 플러그인처럼 작동을 하지만 사실 이 제품은 맥DSP의 APB라는 하드웨어가 있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제품이에요. 이 APB라는 제품 같은 경우는요.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로 아날로그 프로세싱을 해주는 그런 아날로그 프로세서 박스이고요. 컴퓨터와 소통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날로그 장비와 커넥션하는 것처럼 아날로그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썬더보트를 이용해서 컴퓨터와 커넥션이 되어 있고 컴퓨터와의 소통을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로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컴퓨터에서 프로툴스에서 소리를 아날로그 프로세싱 박스로 보내게 되면은 여기서 아날로그로 프로세싱이 되어서 저게 다시 돌아오는 것인데요. 그것을 플러그인의 형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하이브리드 믹싱을 할 때 가장 좋은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무X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안에는 EQ를 제외한 모든 리미터, 컴프레서, 멀티밴드 컴프레서, 일반적인 컴프레서 등등 여러가지 그런 플러그인들이 존재하지만 저의 눈길을 가장 먼저 받았던 플러그인은 바로 이브엑서라는 썸밍 믹서 같은 믹서의 개념인데요. 사실 썸밍이라고 보기에도 약간 흥미롭긴 해요. 전체 트랙들을 다 일로 보내서 여기서 마지막에 세체제이션과 최종적인 그런 썸밍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데 어차피 프로투스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100% 완벽한 그런 썸밍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썸밍 믹서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개별 트랙들 간에 개별 컴프레서와 EQ, 그리고 마스터 버스 컴프까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사용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APB8을 쓰고 있어요. APB16 같은 경우는 총 16채널 쓸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8채너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가 드럼, 베이스, 보컬들 총 3개의 스테레오 트랙들을 썸밍으로 보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마스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최종 마스터 버스 썸밍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모든 트랙들이 다 썸밍 믹서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100% 썸밍이 된 그런 사운드를 여러분들에게 드려줄 수는 없지만 지금 한번 이 플러그인을 껐다 켰다 한번 해보면서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이 플러그인을 왜 베스트 플러그인으로 뽑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썸밍 믹서의 플러그인이 저의 마스터 채널에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이 플러그인을 껐을 때 정확한 100% 레벨 벤칭이 되진 않고 있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이걸 켠 것이 조금 더 소리가 크게 들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모든 트랙들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을 들을 수 있으신데요. 그 부분을 한번 들으면서 잠깐 이 노래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Give them a taste of what he's in for Give them a name and cut him loose all Give them a taste of what he's in for Give them a name and cut him loose all 들리시나요? 굉장히 조그마한 차이지만 그리고 제가 물론 지금 이 플러그인을 큰 효과를 쓰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굉장히 조용하게 쓰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이 플러그인을 썼을 때 올라오는 그런 에너지의 증가 물론 제가 Saturation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이긴 하겠지만 그 에너지의 증가율이 들리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MacDSP APB8이라는 하드웨어 프로세서 박스에 대한 리뷰를 만들 때 조금 더 다른 예자들을 들려줄 수 있겠지만 일단 저는 이 플러그인을 제가 올해 사용한 플러그인들 중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했던 플러그인 중에 하나인 리스트에 넣게 되었습니다.